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협치를 내다 버리고 최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실이 실제적으로 정면돌파를 하고 있다. 그 정면돌파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한 그날 당일날 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까지 등장을 해서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도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윤 대통령 최상병특검법 사법 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로 인식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최상병특검을 받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한다.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는 셈이다. 라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어떤 것을 하느냐. 오늘 9일날 기자회견이 지금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어제 홍초로 정무수석이 언론에 가서 밝힌 일자예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최상병특검법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밝힌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법이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어겼는지 더 나아가 국회에서 합의도 없이 통과시켰다라는 그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 특검과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야당의 충돌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자 어떤 언론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몇 표 즉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의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mbc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17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의결이 났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17표 이탈이 돼야지만 이것이 뭡니까?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다른 곳에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8표가 이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마다 17표냐 18표냐라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국회의장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자 무슨 얘기냐. 실제 국회의장은 표결에 참석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재의결과 관련돼서는 표결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참석을 하면 17표가 필요한 거고 표결에 참석을 안 하면 18표가 필요한 겁니다. 즉 김진표의 의결에 따라서 17표냐 18표냐 이것이 향방에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저쪽 편향된 언론들입니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딱 보기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 실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거의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결국에는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요.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벌이고 있냐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해라. 이탈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면서 국민의힘 내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jtbc 낙선 낙천 불출마 55명 재의결 결과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현직 의원들이 낙선 낙천 불출마를 했고 그 명수가 5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했을 때 이거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사항을 지금 jtbc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jtbc 뿐만이 아니에요. 어디도 이러고 있느냐? mbc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mbc는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특검 찬상한다 해놓고 퇴장 안철수 다음엔 꼭 찬성표 이렇게 지금 안철수라는 이름을 특정을 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보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야 안철수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언론사의 압박에 굴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실제 이와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철수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회의장의 홀로 남아 최상병 특험법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광판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이름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 시각 안 의원은 로텐더홀 규탄 대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규탄 대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규탄 대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손편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안철수 의원. 표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안 의원은 당론을 따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퇴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당론에 관계없이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으로 찬성할 생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특권과 관련돼서도 찬성할 거면 찬성하고 반대할 거면 반대를 해야지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 찬성한다 말해놓고서는 당론이라고 얘기하고 그와 관련해서 반대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 MBC가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 전화 인터뷰하니까 이제 와서 뭐라는 겁니까? 또 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편향된 언론들이 실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최상병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들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하면 되겠습니까? 압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압박하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특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해라. 더 나아가서 그 문제점을 두고도 니들이 찬성표 보낼 거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를 하나를 봤습니다. 자 무슨 보도냐? 자 어제 MBC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최상병특검법이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고 물음표를 달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MBC가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 실제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언론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특검법의 사법 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소위 말해 MBC가 뭐한 겁니까? 팩트체크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실제 메인 뉴스에서 달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봤습니다. 자 봤더니 MBC가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비교를 하느냐? 역대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최상병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뭐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특검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을 패싱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MBC가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보시면 실제 뭐 1999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특검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수사 종료 후에 특검을 발의한 적이 있다. 반면에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특검이 실행된 적이 있다. 라면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실상 뭐하는 겁니까? 수사 중에도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 특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뭐하는 겁니까? 수사 중에 특검을 한 게 잘못된 거죠. 네? 수사 중에 특검을 한 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 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뭐하는 겁니까? 마치 수사 중에도 특검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보도에서 MBC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빠졌습니까? 지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특히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어떤 식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과실치사 혐의 수사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 수사 외약 의혹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규로분들. 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군 수사권을 박탈했잖아요. 누구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군수 완박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공수처가 왜 최상병 수사 외약과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고발했잖아요. 누가 만든 수사기관으로? 민주당이 만든 수사기관으로. 즉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시켰던 군사개정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테스트를까지 가동을 해서 만든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공수처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거스르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여당 패싱하고 단독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럼 제가 MBC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특검들을 비교를 했는데 그 특검 중에서 이랬던 적 있어요? 이랬던 적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법, 자신들이 만든 수사기관 그거 다 모두 다 외면한 채 다 외면한 채 뭡니까? 특검을 강행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 낸 겁니다. 그게 뭐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쁜 선례다.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상 이재명의 방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뭐하고 있어요? 사실상 사특검을 공세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화영 술판과 관련돼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검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아니, 뭐하러 수사기관이 있어요? 뭐하러 검찰, 경찰이 있습니까? 뭐하러 공처 만들었습니까? 다 없어요, 그냥. 네? 다 특검하십시오,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특검하면 되지. 뭐하러 수사기관이 존재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는 겁니까? 얘기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수사권도 갖는 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기관이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로 모두 다 패싱을 나가면서 그 수사권조차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의 권력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인데 그거 다 외면한 채 무조건 윤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앞뒤가 맞냐, 그 말인 거예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특검 상황과 지금의 특검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검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도 이렇다. 라고 말하는 건 그야말대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보도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MBC한테 하나 좀 요구하도록 하겠어요. 특히 편향된 언론들한테 제가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한테 제발 공정하게 보도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상파 방송이라고 한다라면은 서로 간이 어떤 주장이 다른지 그 주장에 대해서 동률하게, 뭡니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편향된 언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동등하게 보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누구 목소리만 대변해주고 있습니까? 그야말대로 민주당, 쪼쪼 진영의 목소리만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좀 끌어올려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해병대 예비역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상병특검법 외면하면 윤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가 어떤 임무를 보여드렸죠? 바로 이런 임무를 보여드렸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해병대 1043기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을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이 편향된 언론 측에서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렸죠? MBC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오마이뉴스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CBS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도 등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바로 최근 학폭 논란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김동아와도 같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사진 보여드렸습니까? 바로 이런 사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눈익은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규현.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지난 총선에서 등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김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규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 운동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당정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과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려달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대놓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키우자. 서대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검사 김규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김규현과 관련돼서는요. 사진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무엇도 있느냐?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의힘 후보였죠. 김종득 후보. 자,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빨간 옷을 입은 분들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임종득 낙선이라고 쓰고 있어요. 임종득 낙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낙자를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범철 낙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였죠. 신범철 낙선이라고 지금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누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낙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 뭐하고 있습니까?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들의 낙선 운동까지 했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진영에서는 특히 이런 편향된 언론들은 이와 관련돼서 일절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개딸 여러분들,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런 얘기하실 겁니다. 야, 이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최상병특검법과 관련돼서 특히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는 거나 김규현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들 낙선 운동을 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니들이 한 거다. 뭐라는 겁니까? 실제 이재명 법화, 김혜경의 법화와 관련돼서 공익 제보를 했던 조명현 씨와 관련돼서 김혜경 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명현 씨의 정치적 성향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명현 씨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해도 되고 우리는 김규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이죠. 왜 니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저는요 김규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런 조명현 씨와 관련돼서 배신자다, 정치적 성향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는 민주당 지휘자분들, 더 나아가 김혜경 준 변호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이런 김규현과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편향된 언론들을 향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딸 여러분들, 특히 민주당 지휘자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면서 네, 일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men,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